부효 부효는 뭐를 극합니까? 금방 튀어나와야 돼 손을 극하잖아 그죠? 이 부는 뭡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활할 때 공부잖아 그죠? 손은 이 자식이죠 부가 만약에 왕하다 그런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자식한테 문제 있는 거야 왕 하면 극하는 걸 먼저 봐야 돼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 보는 거야 또 만약에 이게 문서다 그런 것 같으면 자식이 공부 못하죠? 그죠? 또 공부도 되고 선생도 되죠? 또 학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모도 되잖아 부모나 선생이 있는 자식 말이야 공부 좀 하라고 가면 스테레스 자식이 많이 받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이 가출을 할 수도 있죠? 자식이 그걸 받으니까 건강도 안 좋지만 이거 이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스승하고 부모한테 스테레스 받아가지고 가출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일거리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하죠 그죠? 자 집 안으로 보면은 부모 초부모 내외의 윗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조상하고 관련된 거죠 천시점에는 비에 해당됩니다 오늘 비가 오겠습니까? 하면은 부가 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왕하면 어떻게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비가 온단 말이야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부가 왕하면은 왕하면은 시험쯤에는 좋죠 그죠? 공부하는 공부쯤에도 좋죠 그죠? 실력은 있단 말이야 부가 왕하면은 부가 약하면은 실력이 없지 실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시험쯤에 자식이 대학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부를 용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부가 왕 같으면은 아 실력은 있다 인류대학 가도 된다 부가 약하다 그러면은 아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낮추어서 원서를 내주는 거예요 전에 그게 내가 시험쯤에 자기 아들 그걸 봐달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은 안 보고 사전은 안 보고 만약에 이게 오가 손이잖아요 오가 손이잖아요 대학교를 쭉 납을 해 만약에 서울대 고대 연대 동국대 중앙대 어느 대학이 제일 오자노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맞더라고 내 한 대로 그 해가지고 됐어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소리용 해가지고 해버려 자기만의 정리를 하면 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서울대는 원래 시허신의 검이잖아 그죠 그죠 고대는 목이고 연대는 토고 요거 화고 금이란 말이야 그 어디가 좋아요 고대는 동국대 목생화하고 화하고 화하고 같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도 맞더란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젊은 있잖아 자기가 요거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면 그건 맞아 그래서 전에 어디 가라고 했냐면 그 뭐야 그 저 저 그 무슨 대고 광원공대 요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얘기해줬다고 광원공대 들어갔어 선생님 말대로 어땠다 다른 데는 안 되고 이따가 그래가지고 많이 맞춰줬거든 또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보통 요즘은 수능 치기 전에 뭐야 수능 안 치고 가는 거 있잖아 그지 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수능 치고 가는 좋겠습니까 수능 시험 갖고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서울대 들어간 거야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도 맞단 말이야 그게 점이기 때문이야 부모점에는 부모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장수한다 부가왕하면 그렇단 말이야 부효가 휴수가 되면 공부를 못하지요 문서원이 없지요 집 내놔도 안 팔린단 말이야 또 부모 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하고 인연이 없거나 조실부모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 부효가 급살이 되면은 부효가 급살이 급살은 어디 어디에서 본다 했습니까 첫 번째 일진 또 오효와 오효만 월근에서 본다 오효만 월근에서 본다 또 부동산점에 있잖아요 부동산점에는 부가용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은 부가 급살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맛있어 먹겠네 나는 집이 좋게 지어놨는데 집을 다른 사람들은 집 형편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보러도 안 오는 거야 지금은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흠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또 부가 부가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부가 육효에서 공망이야 육효에서 공망이면은 또 육효는 조상국이죠 공망은 부가 공망 되면은 군무적인 조상이 있어 밖에 나가가지고 객사 객사이키죠 그렇죠 반드시 있어 그 활령해만 써먹어 부효가 입고가 되면은 조상 중에서 질병으로 간 조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안에 질병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상이 산소이탈이고 신체 이상이 있다 허리 구분평이죠 또 원진 원진 다 외우죠 원진 외웁니까 네 네 기문 간 사람 외워요 자미하고 자유하고 임미하고 인유 부효가 원진이면은 공부가 원수지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가 원수고 또 다른 사람은 부모가 원수야 그렇죠 또 이놈은 문서가 원수 덩어리야 그렇지요 문서 때문에 엄청 말이야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기 싫고 그리고 학교 가기도 싫어 부효에 상문이나 조격이 들면은 상복수가 있고 또 상복수가 아닐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문 조격은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면 명리 배울 때 상문이나 조격은 상복이라고 하거든 전부 다 얘기해 줬는데 건강이 안 좋다 그랬죠 명리하는 사람도 잘 몰라 내가 대표적으로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개미년도 보러 왔어 여자야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욕하시고 바로 내 얘기했어 쟤네 얘기해 줬는데 유는 있잖아 자궁처럼 보이죠 이게 뭐야 침이잖아 자궁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궁에 물옥 생기는 거야 미신유고 또 이거는 뭐야 침이고 뜨거운 거잖아 그죠 뜨거운 침으로 찔러버리니까 물옥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버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대 이게 개미년도예요 개미년도 명리나 육효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년도 제법 오래됐다 그죠 이렇게 써먹는 거 옛날에 아주 공부 많이 했던 분이야 옛날에 박재환 선생한테 공부한 분인데 이 사람은 좀 한다는 사람한테 다 가서 강의 들어보는 거야 와 그 말 하는 건 나한테 처음 듣는데 그래가지고 잘 써먹는 거야 또 紀 complaints 이렇게 휴대터도 이 이리 Flex